당연히 기억하지 우리 총게임 했잖아 총게임 우리가 오락실에서 총게임을 했다고? 확실해? 확실한데? 무조건인데? 무슨 무조건이야? 아니야 아니 했다니까 뭘 이런 걸 우겨? 오빠 우리 그날 총게임 안 했다니까? 그냥 맞다고 해주면 안 돼? 아닌 걸 아니라고 하는데 왜? 그럼 다른 애랑 했나 보다 뭐? 그게 지금 무슨 말이야? 야 오빠가 오늘 기껏 학교까지 왔는데 그날 뭐 했는지가 그렇게 중요해? 알았어 그만하면 되잖아 바쁠 텐데 얼른 가봐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간다고? 야 고은비 고은비 야 고은비 야 고은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